안녕하세요 오늘은 셀리피트 제품들을 이용해서 봄봄한 벚꽃놀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용할 제품은 셀리피트 쉬폰핏 립틴트랑 또 신상품으로 나온 벨라 컬렉션 섀도우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볼거에요 이 쉬폰핏 립틴트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위드미에서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남보라씨가 1호 드라이로즈랑 4호 칠리레드를 사용하셨는데요 외에도 많은 셀럽들이 틴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한 리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벨라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뷰티 유튜버 벨라씨와 셀리피트가 협업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게 진짜 꿀템인게 컬러가 총 9가지 컬러인데 이거 하나로 아이메이크업하고 블러셔랑 브로우, 쉐딩, 하이라이터 5가지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주 들고 다니는 틴트 한두가지랑 이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메이크업은 다 되는거죠 이번에는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벚꽃놀이를 하러 갈 때 하기 좋은 봄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릴 컬러는 2호 오렌지피즈랑 3호 코랄스타, 4호 칠리레드, 6호 브링레드인데요 2019년 트렌드 컬러가 또 코랄 컬러라고 하잖아요 이 코랄색을 오늘 중점적으로 사용해 볼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제품들이 다 쿨톤에서 웜톤까지 다양한 피부톤에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고요 이게 그냥 단독으로 사용해도 립밤이랑 립 틴트를 같이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 립 틴트를 사용하는데 입술이 너무 건조하다거나 좀 보습력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벨라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상이 9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품으로 아까 전에 모든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 써주면 되게 좋은 제품이고요 오로라와 로사 같은 경우에는 그윽한 눈매를 연출할 때 사용하면 좋고 그 위에 비노로 포인트를 주게 되게 좋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펄감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로사와 아니마가 되게 영롱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비앙코는 가볍게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이쁘지만 하이라이터처럼 써주면 괜찮은 제품이에요 돌체 같은 경우에는 아이브로셔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로 아이브로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섀도우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피아와 로데, 프리모 같은 경우에는 블러셔로 사용해도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블러셔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한 팔레트에 다양한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화장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파우치에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넣어 다니면 솔직히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거 9가지 종류로 달결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가방도 가벼워지고 좋더라고요 또 이 팔레트가 너무 좋았던 게 가루 날림이 전혀 없어요 약간 색깔이 예뻐서 섀도우를 많이 사는데 가루 날림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들은 가루 날림도 거의 없고 되게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제 컬러들도 다 무난무난해가지고 색조 화장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쪽 눈에만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벨라 컬렉션에 있는 팔레트 4가지 종류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까 전에 베이스 컬러로 좋다고 했던 소피아를 눈에 발라줄 거예요 어떤 섀도우를 바르든 간에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주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딱 발라보면 느껴지는 게 손에 착 달라붙고 가루 날림이 전혀 없어요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색을 깔아줘야겠죠 처음 발라줬던 소피아보다 살짝 짙은 컬러인 프리모를 아이라인 선 살짝 위에까지 깔아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원래 눈보다 되게 또렷해 보이는데요 약간 딱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보루 저 컬러로 사용하면 좋다는 돌체를 눈 끝쪽에 발라줬어요 끝에 쪽에 발라주고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눈매가 한층 더 깊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비앙꼬를 발라줄 거예요 이 하이라이터가 너무 예뻐요 발라주면 딱 소녀소녀한 느낌이 들거든요 펴 발라주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게 벚꽃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발라주면 과하니까 이제 눈 가운데를 제외하고 양쪽에 발라주거나 가운데에만 포인트를 주면 이쁠 것 같아요 양옆으로 발라줄게요 톡톡 살짝 얹어줍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과할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 거리는 소녀소녀한 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립컬러로는 이번 시즌 트렌드컬러가 코랄이라고 해가지고 코랄스타를 사용해 볼 거예요 그냥 한번 이거는 풀발색으로 발라주고 정말 좋았던 게 이제 보통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진하게 바르면 두껍게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발색이 잘 되면서도 딱 내 입술에 맞는 컬러를 찾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양을 많이 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딱 내 입술에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돌게 부드러워요 립틴트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보통 립밤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상큼상큼하고 예쁜데 약간 좀 더 입술이 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렌지 피즈를 섞어서 바르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바르지는 말고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발라줍니다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이 살아요 이렇게 봄에 하면 좋을 벚꽁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포인트로 들어간 글리터인 비앙코가 진짜 어떤 섀도우를 바르든 아이 메이크업을 딱 살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색조화장을 못하더라도 위에 살짝 많이 얹어주면 약간 좀 이걸 보정해주는 느낌 그래서 전체적인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별거 안하고 섀도우 3개에다가 이제 글리터 하나 발라줬는데 되게 화사한 느낌이 들고 이번 신상품 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벚꽃도 많이 피었던데 예쁜 벚꽃 메이크업하고 벚꽃놀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